김현진 노정태 맹장전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맹장전. 오늘 모신 맹장은 누굴까요? 바로바로바로바로 노정태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붓하게 진행을 하는데 보통 같이 하던 사람을 하면 돌려막기 아니냐, 벌써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뒤에 박지원 의원, 갑재오빠 이런 분들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왜 불렀느냐. 이분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고 있는 분인지 청취자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트위터에서도 제일 핫한 인물이시고 제가 트위터 눈뜬이라 최근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알티를 하고 정말 사회 이슈 하나하나마다 정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있고 블락을 그렇게 많이 당하는데 신경을 전혀 안 쓰는 쿨한 남자. 노정태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죠. 그건 보통 초대손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마주 봤는데 제가 지난주에 고종석 선생님 칼럼리스트를 뵀는데 제가 같이 방송을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그 조합 너무 악랄하다. 너무 교묘하다. 김현진, 노정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요? 김현진으로 경계심을 늦춘 다음 노정태로 후려치겠다는 전략 아니냐. 경계심을 이렇게 업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노정태로 몽둥이로 때리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방송 내용을 들어보신 청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후려치거나 조롱하거나 매도하기 위한 방송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린 꾹꾹 참고 있어. 할 말이 있어도. 북돋아주고 잘한다 그러고 자신의 과거를 직시해서 트라우마를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 저희의 혈압이 올라갈 때는 가끔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괜찮아요. 업종 특성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회 경험치와 높은 혈압을 얻게 되는 하지만 저희 앞으로도 우리와 관계가 멀어 보이는 보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진짜 보수. 이종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진짜 보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 만나보고 이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독고다의 맹장들 많이 만나볼 생각이에요. 하여튼 저로 경계심을 늦춘 다음에 노정태를 후려칠 것이다. 이런 예상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노정태 씨는 굉장히 오랫동안 칼럼리스트로 농객으로 활동을 했지만 본인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품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 매정해 보이기도 하는데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헷갈리는데 소개 더 할 게 있나요? 노정태고 말씀하신 대로 칼럼 쓰고 책도 내고 번역도 하고 그런 거 있죠. 전공은 뭘 하셨습니까? 전공이요? 전공은 학부 때는 법학과 왔다가 7년간의 긴 왜 4시 안 쳤어요? 4시는 준비가 힘들어요. 이게 딴 게 아니라 난 7년 준비한 줄 알았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이제 7년이 지났을 뿐이고 법대생들은 원래 군대를 되게 늦게 갑니다. 다 사실을 보겠다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었고 사실을 보려면 장기간에 걸쳐서 소득이 없이 월 100에서 150, 200 정도를 꾸준히 소비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계속 일을 했죠. 계속 일을 하고 어떤 일 주로 하셨어요? 그런데 또 제가 뭘 물어볼까를 생각을 하면서 떠나잖아요. 지금 이거는 질문지를 안 보여주고 지금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손에는 모담이 153 볼펜 하나밖에 없고 저 볼펜도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녀의 웃음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인생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글쓰기와 관련되지 않은 걸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이런 거 나가거나 했던 거 말고 그런 종류의 넓은 의미에서의 이 업종과 해당되지 않는 걸로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비네. 고등학교 때 아니요. 이게 인생이 꼬인 건데 고등학교 때 수능을 봤잖아요. 수능 망쳤다 이러면 나 화낼 거야.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잘 봤어요. 잘 봤는데 과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외를. 당연히 고3이 방금 수능 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과외 전단지를 집이 제가 얘기가 많이 새는데 아무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과외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양심상? 벼룩시장에 광고를 내고 좀 붙였어요. 붙였는데 연락이 왔더니 제가 그때 한창 PC방에서 스타를 하고 있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화 받았는데 뛰쳐나가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다시 걸게요. 뭐 이런 거 끊었단 말이죠. 중요한 종류였구나. 종족은 뭐였습니까? 종족은 프로토스입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프로토스 관상이야. 질러처럼 생겼나요? 약간 닮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과외를 실패한 이유로 이게 뭐랄까? 과외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직장을 구한 적도 없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굉장한 의미의 자랑이다. 나는 글만 써서 먹고 살 수 있었어. 먹고 사는 건 아니었고 계속 힘들었죠. 나처럼 커피 배달이라도 했어야지. 욕집 배달하고. 아닌 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가 저를 취재하는 자리인 것 같지만 여부로 김현진 씨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네. 아니에요. 여기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저기 뭐지? 대학원에서는 철학 공부를 하셨잖아요. 왜 철학을 하게 되셨어요? 사실 법과 철학에 가까운 의미는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르니까. 대학교 학부 선택 때 나는 꼭 이과를 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점수가 먼저고 대학이 나중이죠. 점수가 먼저고 학과가 나중이잖아요. 의대 갈 점수가 됐으면 의대를 갔다는 얘기인가요? 법대가 더 높나? 저는 문과니까 의대를 못 가죠. 아 그렇구나. 이럴 수능 안 본 것들이 통 난다 이제 또. 아 그렇구나. 지금 뭔가 이게 가상현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가나다라 마바 사군도 있는 줄 알았어요. 사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요? 아무튼 그랬는데 성적이 원래는 경제학과를 가보면 어떨까? 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보면 경제가 제일 재밌잖아요. 경제학이 법대보다 높단 말이에요? 안 높죠. 당연히 안 높죠. 그러니까 성적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너무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와 열심히 놀았다.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내신이 진짜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샤대는 못 간다. 서울대는 어떻게 해도 못 간다. 근데 수능 점수는 엄청 잘 나왔으니까 이걸로 그냥 한 번에 특차로 고등학교 때를 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갔죠. 갔더니 아 애들이 너무 공부 열심히 하고 저는 이제 대학 가면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학 가서 사회운동해야지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아 일단 놀아야죠. 일단 놀아야 되고 네.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런가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특히 책 많이 읽고 뭐 이러는 학생들은 내가 학교에서 보고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진짜 지식이라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네. 당신만 그래. 아 네. 아니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있는데 이제 대학까지 갔으니까 그런 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공부. 진짜 지식. 상하탑 이런 거. 근데 물론 이제 법이 진짜 공부가 아닌 게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제 들어가면 적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애들은 또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밤에는 그 학교에 있으면 엄청 술 마실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술 먹고 낮에는 수업에 들어가긴 해도 수업을 잘 안 듣고 있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인생을 꼬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꼬는 게 혹시 딴진보 온라인 기자를 하는 게 그렇죠. 그것도 그것의 일환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도서관에서 계속 책 빌리고 대학생이면 당연히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의 고전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신의 철옹으로 언급하셨던 그 요하네스 힐시베르거라는 철학사가가 있어요. 철학의 역사를. 그분이 쓴 두 권짜리 서양 철학사가 있는데 두께가 한 10cm 넘는 책이죠. 그게 상하로 돼 있고 제목 좀 알려주세요. 나 적었다 읽고 그냥 서양 철학사. 서양 철학사. 힐시베르거라고 치면 나와요. 그런데 힐, 쉬, 쉬, 베르거. 저 진짜로 적고 있습니다. 모람이 153 불펜으로. 그런데 힐시베르거 철학사 같은 거를 또 그 당시에는 에너지가 넘치니까 무식하게 봐요. 처음 듣고 끝까지. 그러면은 원래 공부를 좋아해요? 공부가 아니라 이제 그냥 호기심이죠. 질의 탐구를. 호기심.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스스로 테스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이게 뭔가 공허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지식의 근본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번역되어서 아니면 수입되어서 넘어온 것들이니까 되게 공허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건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자니 내가 고3 때 수능 날과 함께 모든 공부의 애티튜드를 내다 던졌는데 그 당시 이제 뭐 애들 뭐 토익을 보내 뭐 하네 뭐 이런 애들 되게 많았거든요. 수능 끝난 다음에. 하지만 저는 절대 굴하지 않고 새벽 4시까지 계속 애니메이션 보고 자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무한의 리바이어스 뭐 이런 걸 봤죠. 그런데 냄새가 나. 여기 어디서 덕후 냄새가 난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진짜 유명한 것들만 조금씩 뭔가 맛만 보는 수준이지 절대 덕후랑은 그게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달라요. 덕후대로는. 여기에 질문지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튼 그런데 뭐 그러고 나서 그런 식으로 대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꼬인 거죠. 4시랑은 먼 곳으로. 그럼 글을 그때쯤부터 쓰시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첫 지면이 어디였어요? 첫 지면이 딴지였죠. 첫 지면 딴지였죠. 그리고 딴지랑 경향신문에 그 이메일 옴부즈먼이라는 그 이상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대더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뭔가 이렇게 오피니언 면에 대한 코멘트를 받아가지고 조금씩 싣다 보면은 뭔가 좀 그림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경향신문에서 이제 한 단짜리 요만한 칸을 만들었는데 그런 건 열심히 체크를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신문을 다 봤으니까 거기 이제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신청도 하고 뭐 그냥 한두 칸짜리 노정태 씨는 뭐 이렇게 언급했다 뭐 이런 거 정도가 실려왔던 거죠. 그게 아마 딴지일보의 기사가 올라간 것보다는 먼저일 거예요. 딴지일보는 2001년 5월에 그때 엄청 가뭄드는 봄에 엄청 크게 철도 파업한 적이 있었거든요. 2001년. 그때 온라인 기자 뽑을 때 들어갔으니까 아마 이메일 옴부즈만은 그 전 아닐까. 네. 왜 이렇게 소소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노정태 씨는 언론에 본인이 글을 쓰고 노출이 되는 거 뭐 이런 거라든가 본인의 트윗이라든가 그런 거에 사적인 얘기는 정말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노정태라는 농객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어떤 제조 과정 공정을 거쳤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딴지일보 온라인 기자 지원서에 본인의 올루드를 보냈다는 썰이 있던데 아, 예.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죠? 네. 아니, 그게 그 당시 딴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특히 이제 뭐 엽기 내지는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입사원서 양식에 보니까 본인 사진을 첨부하되 노출이 많을수록 가산점이 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돌사진을 스캔을 해서 집어넣어서 보냈죠. 돌사진은 올루드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그걸 보고 기가 막혔던 최내염 편집장님과 그래서 이제 어영부영 누드 가산점을 받아서 누드 가산점을 받아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임금 체부를 당했다면서요? 임금 체부라기보다 임금은 아니죠. 그거는 이제 온라인 기자니까 원고료 체불은 중요한 거야. 네. 원고료 체불인데 그래서 주탄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한 세 편 정도가 뭐 준다고 얘기했던 돈은 있어요. 근데 그 액수도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고 몇 편인지 기억이 안 나고 몇 편인지 기억이 안 나니까 요즘 시세로 해서 받아 냅시다. 아 그럴까요? 네. 이거 받아 내야 돼요. 우리 출연료부터 좀 어떻게 우리 출연료는 네. 이따 끝나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누가 광고 좀 해줘요. 우리 얼마나 훌륭한 방송이 될 건데 특히 좌와 우를 모두 넘나드는 이런 방송은 없었어요. 속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죠. 네. 우리 갑재 오빠 나오고 나면 뭐 통일연구원 이런 데서 좀 광고해 주고 이러면 좋겠다. 반첩신고 같은 거. 아니 국정원 광고. 아 국정원 광고. 그렇다고 말씀하신 그 대목이 결국에는 그렇게 이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딴지 2001년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그렇게 한 번 웨이브에 탔으니까 흐름을 탔구나. 제가 그 다음에 직장이라는 게 잡지사를 중심으로 다닌 건데 그게 대체로 주체가 비슷해요. 다 최내연 대표. 아 근데 출퇴근하는 정직원?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은 저 아까 거만이라는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단지 뭐랄까 문필업만 한 게 아니라. 뽀록이죠. 뽀록이죠. 뽀록. 이거는 노정태 씨가 교묘하게 말했어. 근데요. 그러니까 문필업만 했다기보다는 문필업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지는 않았다. 네. 그렇군요. 전혀 상관없던 일을 했던 저로서는 되게 저 사람이 높이 보여요. 아니 근데 어차피 그걸로 엄청나게 오랫동안. 써먹죠. 우려먹고 있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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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골이야. 나한테 녹즙은. 빨아도 빨아도 끝나지 않는 녹즙. 이제 책에 썼기 때문에 다 써먹었어요. 근데 그걸로 후설 하나 쓸 거야. 그렇죠. 근데 제가 노정태 씨 번역한 거는 아웃라이어도 읽었고 그 다른 서양분이 한국에 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책도 읽었는데 아 저는 정말 약간 원망스러운 게 아웃라이어 읽고 너무 슬펐어요. 10만 시간이 넘었는데 10만 시간은 아니고 1만 시간 아 만 시간 넘었는데 그 책이 만 시간 넘으면 대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만 시간 충분히 넘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번역자로서 얘기 좀 해보세요. 그 1만 시간이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령 우리가 숨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숨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는 시간을 다 따져보면 1만 시간은 고수하고 숨 쉰 거 말고 글 쓴 시간만 따져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엄청 길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숨 쉬기의 대가가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1만 시간이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피드백이 있는 어떤 정말 학습의 시간이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좀 더 1만 시간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하루를 그냥 보내고 오면 그거는 본인에게 쌓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기능직에 있을 때 일에 집중하고 그런 시간 말이죠. 일에 집중하고 동시에 나의 슈퍼바이저 나의 감독자 이런 사람들이 봐주고 피드백도 오가고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교육과 성장이 있어야 1만 시간이라는 건데 그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고 번역 솜씨가 굉장히 유려하세요. 읽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되게 매끄럽게 잘 읽히고 어떤 미문이다 이런 느낌의 문장도 있고 근데 법대인데 토익 공부도 안 했고 이런데 특별히 영어 공부를 하신 계기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외시라도 한번 봐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시 준비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법대생들의 영어 실력은 정말 처참하거든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법학 공부라는 것은 일종의 외국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무슨 조각된다 뭐 이런 거. 외국어를 배우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거 배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영어라는 다른 외국어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는 잠깐 외시를 본다고 외도를 했기 때문에 그 외도의 기간 동안에 영어를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본적으로 한국말로 책을 많이 읽으면 그 가닥 그대로 영어로 책을 읽어버리면 돼요. 아니 이게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니라 안정효, 번역가 안정효 선생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정효 선생님이 쓴 번역에 대한 세 권짜리가 있어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는 대학교 때 영어로 책을 100권 읽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읽을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면서 이제 저도 해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제가 한국어로 읽던 것과 똑같은 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당연히 독해가 안 되니까. 수준을 내리고 내리고 내리다 보면은 동화책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이제 그거부터 읽어가지고 이렇게 사전 안 보고 읽을 수 있는 책들만 쭉쭉쭉 읽다 보면은 어느 정도 독해가 됩니다. 정말로.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아니죠. 고등학교를 그만두셨으니까 대체로 고등학교를 졸업까지 한 사람들은 아파 이거 네 그러니까 제가 중퇴자들을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고요. 나를 뭐라고 하려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요 대체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선행학습만 한다고 쳤을 때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니까 6년을 영어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문법이나 어휘 같은 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전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책만 읽어도 됩니다. 네. 저에게 해당하지 않는 이 비법 청취자들이 많이 영어에 자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김현주 씨 같은 경우도 그냥 누구 사람을 하나 잡으면 되는데 뭐 양키 남자친구를 사귀면 되나? 아니 남자친구는 꼭 남자친구야 될 필요는 없고요. 어쨌건 이제 계속 얘기를 해야죠. 저는 괜찮아요. 옛날에 진중권 씨가 한국어 있는 한국어만 할 줄 알면 된다고 했던 게 되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근데요 제가 또 노정태 씨한테 참 와 이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참 전반적인 상식이 되게 풍부하세요. 그 책을 보더라도 그 책을 보더라도 이를테면 뭐 80년대 초반 중반에 있었던 정치적 사건 이런 건 정말 관심을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잘 쓸 수가 없는 내용인데 굉장히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예로 들고 그러시더라고요. 특별히 공부를 하신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상식 책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입사 시험 볼 때 보는 거 그런 걸로 공부해 본 적은 당연히 없죠. 네. 이거는 정말 일종의 틱장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틱장애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독서가 틱장애의 독서라기보다는 어쨌건 이제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니까 네. 그럼 외국 인터넷도 많이 하세요? 네.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모르는 상태에 자신이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든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어도 어쨌건 어느 정도는 알고 싶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알아야 안도가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뭐 그냥 그중에 하나일 뿐이죠. 아 그렇구나. 아니 우리가 같은 업계잖아요. 나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 중에서도 쓸데없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일과 상관없어도 일단은 알아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아 노정태 씨 핵심을 조금 알 것 같은데 호기심 왕자구나. 그런 생각이. 호기심 덩어리구나. 아 원래 뭐랄까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는데 저 눈이 이렇게 섬광을 띄며 이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겸허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제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본인 얘기는 일부러 아끼는 편인가요? 아까 그 호기심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남과의 얘기에서 화제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걸 듣고 나서 지금 방금 생각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얘기 팔아먹는 게 거의 줄아서 정말 어떤 그 성향의 차이인 것 같은 게 저는 상대방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제가 배워서 같이 공유하는 것에서 만족이 생기는 편인데 지금 김현지 씨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체험한 것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이렇게 통과해서 나가는 얘기라면 본인이 흡수했다가 내뱉는 얘기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하소연을 하고 돈도 받는 아주 팔자 좋은 사람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게 제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쁜 사람인 것 같을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게 뭐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점심 먹으면서 내 주위에 항상 있어달라고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요. 한때 제가 한국에서 제일 재수없는 트위터리안 몇 년 전에 다섯 명 뽑힌 걸 봤는데 그 다섯 명을 내가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혹시 명단 당신도 있었어. 물론 있겠죠. 지금 있으니까 얘기하셨을 텐데 명단 그때 누구누구였냐면 고종석 그다음에 한윤영 그다음에 허주용 그다음에 당신 그다음에 한 명은 까먹었는데 하여튼 다 내가 사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들밖에 없어가지고 도대체 나의 인격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트위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트위터가 페이스북과는 다르게 정보 수집에 최적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는 똑같거든요. 한국 트위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트위터의 똑같은 특징이 기자, 언론계 이런 인간들이 엄청 많이 하고요. 그리고 속보를 볼 때 가장 빠른 게 트위터고 왜냐하면 현장에서 있는 누군가나 아니면 현장에 가 있는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인 소스를 리리즈하기 전에 올릴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외신 기자들이. 그리고 이게 익명성이 보장돼 있다 보니까 어차피 당신은 실명 걸고 하잖아요. 저는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이 익명을 즐기는 그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익명성을 가지고 떠들어대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랄까 그런데 이제 또 페이스북을 엄청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친구가 만다니 십만다니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고로 저는 16명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또 페이스북이 다른 차원으로 접근이 되겠죠. 하여튼 트위터에 대한 그런 효용을 생각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트위터를 제가 해서 노정태라고 돌려보니까 노정태를 까는 내용이 아예 아이디인 사람도 있고 아니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몇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보다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멘탈 관리 잘 돼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거는 저의 멘탈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머 진짜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저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제 욕을 하고 있는 게 맞긴 맞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아주 노골적으로 본인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걔들의 일이야. 나랑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블로그도 열심히 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를 하다가 반응이 나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희한한 소리를 보면 이렇게 막 해치거나 이럴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늘 똑같은 패턴으로 나를 욕하고 있다. 저 사람은.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더 이상 화를 낼 일이 아니게 되어버리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맨날 똑같은 소리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건 예측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 트윗을 이렇게 올리면 저 아이디는 활동 시간대가 이러니까 언제쯤 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식의 예상이 될 거 아니에요. 오래 계속 보니까 저도 검색해서 보거든요. 아 뭐야 변태야. 아니 이런 반응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반응이 와요. 그러면은 그거는 화낼 타이밍을 진작에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화낼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리는데 뭐 아무튼 정확히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화를 낼 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대인배다. 그러니까 대인배 차원이 아니에요. 대인배 소인배가 아니라 사고 방식에서 뭔가 좀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감정적 반응과 되게 좀 근본적인 차이가 어딘가에서 있는 건데 제가 그걸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묘사를 못하겠네요. 아 근데 뭔지 알 거는 같아요. 느낌이 좀 오긴 와요. 그러니까 타인한테 이건 그 얘기나 다른 거지만 그렇게 미움받는 게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게 저를 정말로 알고 미워하는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고 표상하는 이거 중요한 얘기다. 제가 제시하고 표상하는 어떤 의견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노정태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욕을 많이 먹는 혹은 가장 액티브하게 인터넷에서 활발하는 그룹이 있다면 이제 열혈 친노 내지는 열혈 친문 뭐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저를 욕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굳이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라도 저처럼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는 저는 예를 들어서 3당 합당이 더 큰 문제였다. 이런 식의 얘기 같은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 정치사에 대한 이해와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오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제 일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지향성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테니까 그거는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하도 까다 보니까 뭐 계속 하도 습관이 돼버린다.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 욕하고 놀리는 걸 즐기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기계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 그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 버리는 건가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는 게 있죠. 이런 거는 제가 되게 배워야 될 자세인 것 같아요. 되게 놀랬어요. 그런데 이러면 되게 재수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되게 비인간적으로 보이고 이상해 보일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좀 차원도 높아 보이고 좋은데 저도 배워야겠어요. 이거는 거기에 뭐랄까 현상일 뿐이지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단 그 의견에 대해서 반응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서로 좋죠. 그런데 제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 의견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건지를 일일이 따져서 물을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최대한 말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낫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막 여자들은 그런 얘기 아니지만 남자들은 막 협박하고 이러잖아요. 열받으면 그런 거 심한 협박 없었어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약간 이렇게 이 새끼 만나면은 때려주고 싶다는 뭐 이런 소리는 나오는데 뭐 협박이 아니네. 몇 월 몇 일 몇 시 날 조심해라. 뭐 이런 구준의 그런 거 받아본 수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다행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 그렇게까지 그런 거는 아니구나. 예전에 이제 진 교수님 진 교수님 한창 열심히 인턴을 하실 때 그분 인턴을 열심히 하실 때 그런 종류의 반응을 봤던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거 받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 종류의 반응까지 나오는 게 쉽지 않고 그거는 이미 애초에 제가 생각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상당히 병적인 차원에 들어간 거겠죠? 그런 얘기가 나올 거면. 근데요. 영어로 옮긴 글들은 굉장히 쉽게 읽혀지는데 본인이 쓰신 글을 보면 이거는 제가 좀 살짝 무식하긴 합니다만 가끔 글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용어 같은 게. 이를테면 구텐베르그적 세계관이라고 하면 알겠는데 구텐베르그적 은하계 이건 무슨 은하계냐? 이러면서 그거는 맹루한 책의 제목의 인용인데 역시 무식이 드러나고 있지만 보통 중2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글을 쓰라고 신문에서 제일 먼저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물론 앙시엥 레짐 정도는 저도 알아요. 근데 약간 과로를 쳐줄 생각은 없나요?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되게 기본적인 기본적인 그래서 사실 대중성을 희생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쉬워야만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확실히 그거는 제가 어떤 다른 필자들의 방향이나 지향성을 얘기를 해볼 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그 예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다치바나다카시 아시죠? 그 사람 책에서 그 정도는 안다고? 그 사람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일본에서 쓰던 말이에요. 그게 중2 수준에 맞추라는 말 자체가 일본 언론계에서 쓰던 말인데 그게 일본 언론계에서 메이지 시대 때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라는 거는 사회에서 상위 한 10%, 20%에 속하는 고학력층이거든요. 근데 그게 말만 그대로 남아서 쭉 온 거죠. 그래서 그게 일본에서 또 한국까지 건너온 건데 제가 그 내용을 저의 블로그에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보면 물론 글을 더 쉽게 써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냥 이거를 보면서 공부를 좀 해줬으면 그런 약간 희망이랄까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게임을 하면 한 번에 다 풀리면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도전할 수도 있고 적당히 해결이 돼야 재미라는 게 생기죠. 네. 보통 사람들은 이 새끼 굿 텐데 그나마 잘난 척하네 이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일관된 어떤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골적으로 모르지 메롱 같은 태도가 아니라 네. 적당히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것들을 더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남들도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며 네. 동시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눈높이를 맞춰라 무조건 쉽게 해라 무조건 구호로 써라라는 식의 저는 이제 그걸 비하적으로 비하하는 뜻에서 대중영합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대중영합주의적인 태도만 가지고 있는 한국지성계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약간의 공익적 목적에서라도 무조건 쉽게 해야 된다는 그 요구에는 굴복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저 혼자만의 어떤 그 마음속에 깃발을 세우는 거죠. 이 노정태 씨는 살짝 어려운 글이 어울려요. 원래도 갑자기 이러니까 이제 대중성이 없는 거죠. 그래도 뭐 대중친화 번역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당신에게 번역이 네. 번역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건 갑자기 생각난 건데 글이나 번역만으로 생활이 돼요? 그게 생활에 쓰는 돈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저랑 같은 전략을 취하고 계시는구나. 역시 네. 하여튼 무조건 쉽게 써라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나를 통해서 어떤 지식이 전해지는 게 좋다. 이 말이랑 좀 맥락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바람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논객시대라는 책이 번역 같은 거나 공저 빼면 이제 유일하게 혼자 모든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논객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그 뒤에 흐르고 있는 노정태의 자서전인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살짝 받았어요. 그런데 고정석 선생님이 도대체 자기한테 왜 이러냐. 그래요? 아니 그 책에 있는 모든 원고 중에 가장 고정석 선생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잖아요. 다른 모든 트위터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자기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 아니 본인 그분이야말로 왜 그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 명성과 필력과 필력을 가지신 분이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 안 한다고 빈정거리고 특히 본인이 볼 때 자기보다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함부로 젊은 여성들 지적 수준을 폄하하시는데 지금 인터넷 지금 인터넷 중에서 특히 트위터같이 밀도 높은 매체를 즐기는 사람들의 지적 레벨은 상당히 축적돼 있고요. 함부로 잘못 건드리면 진짜 역으로 털리게 마련인데 지금 박사 석사 가진 사람 엄청 많고 트위터 안에도 저도 석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희망적인 거는 트위터를 그만두실 준비가 이제는 됐다고 지금까지 너무 공짜로 보여줬다. 제가 옛날에도 돈도 안 주는 글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아니 언제든 트위터는 말이니까 절필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니 절 말 그리고 이제 트위터를 그만하시고 본인의 지식을 업데이트하실 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거 너무 웃긴다. 그분은 도대체 왜 이러냐 우리한테 왜 이럽니까 이런 거 그렇죠. 이렇게 맨날 막 빈정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시면 그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저는 저한테 술 사주는 사람 다 좋은 사람으로 일단 그건 중요합니다. 술값을 내가 저 얻어먹었으면 네. 아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요정태의 자서전 이런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의 자서전이기 이전에 그 책이 한국 사회의 어떤 시기를 뚫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 개인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 얘기만 또 오래 했으니까 약간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요. 김현진 씨 같은 경우도 99년에 자퇴하셨죠. 맞나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네. 맞죠? 그래서 그때 아 네. 나이까지 와. 내 멋대로 해라 뭐 이런 책 내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가 정말 한국 사회가 모든 분야가 한꺼번에 변화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책이라는 매체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용성했던 정말 에너지가 넘치던 시대였잖아요. 맞아요. 그런 시대에 저는 이제 10대 말 20대 초였던 거고 네. 특히 혜성처럼 노무현이 등장하고 네. 김대중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IMF의 충격과 함께 김대중도 당선이 되었고 네. 뭐 여러 가지 해서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앞으로도 몇 번을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왜 지금 어제 어제 또 제가 욕을 많이 먹었죠. 그 시위 관련해가지고 노무현 때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아 농민 죽은 적이 있잖아요.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권 차원에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네. 경찰력의 작동을 문제 삼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왜 경찰이 다른 나라에서처럼 명백한 폭도가 아닌 다음에도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거나 아니면 논의가 안 돼서 네. 사람들이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긴 시간 동안 한 10년 넘는 그 시간 동안이 우리 사회에게 또 우리 각각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는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고민이 많이 해요. 그때 진짜 뭐랄까 공과가 있는데 과는 아주 그냥 말살되다시피 아니 근데 또 노무현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딱 갈라졌잖아요. 세 개가 맞아요. 어떻게 근데 사람이 대한 평가가 사랑하거나 증오하거나 이것밖에 있을 수 없는지 참 신기해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케네디다 그러면 케네디는 모두가 사랑하죠. 일단 모두가 사랑하는 대통령이고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식도 아니고 노무현 이랬을 때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가 노무현의 출연과 노무현의 어떤 그 행보가 만들어낸 그 여파에서 계속 쭉 가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노무현을 싫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뭐랄까 저도 욕먹겠지만 유화적인 태도 인 거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노장 네. 하여튼 그런 게 참 쓸쓸한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전부 아니면 전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흑백으로 나뉘는 그래서 지금 이 기획이 저한테 저번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 제가 하겠다고 했던 것도 우리가 보수 논객들 아니면 보수 인사들을 인간으로서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연습을 해야 맞아요. 무조건 악마로 보잖아요. 그래야 우리 쪽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면 좋겠죠. 그리고 적의 무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뭘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갈 수 있었는지 그렇죠. 자꾸 실제로 벌써 두 번이나 뭐랄까 저쪽 사람들이 됐잖아요. 선거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알아야지 그걸 맞서지 우리끼리 욕하고 이러는 걸로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왜 그렇게 대패했고 2007년에는 왜 그렇게 대패를 할 수밖에 없었고 맞아요.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쭉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워낙에 이제 야권 내에서 감정의 골이 깊고 맞아요.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기가 어쩌다 아 논객시대 얘기하다 했죠. 네. 논객시대라는 책이 제가 처음 쓴 단독 저서고 저의 자전적인 뭐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자서전은 아니죠. 자서전은 아니지만 아니죠. 근데 약간 그런 풍치 풍치가 있었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 책을 앞으로도 더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나 김현진 씨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게 학교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딱 세상과 만나가지고 어떤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어 나가던 그 시기에 아주 강렬한 원체험들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평생을 지배하겠죠. 마치 80년대 운동권들이 평생 자기가 대학교 때 데모했던 기억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어떻게 그 위에다가 쌓아 나가잖아요. 그 위에다 쌓아 나가고 그 틀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저 또한 그 당시의 분위기와 그것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그걸 의식적으로 알고 자기 객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지금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들은 어쨌건 2000년대 초의 말하자면 2000년 밀레니엄의 자식들이다라는 것이죠. 약간 설명이 늦었는데 논객시대라는 책을 안 보신 분들을 왜 설명을 드리자면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밀레니엄 시대를 핫하게 장식했던 진중권 김어준 고종석 박노자 우석훈 또 누가 있죠? 김규왕으로 있었고 김규왕 강준만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책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노정태 씨라고 이렇게 딱 떠올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논객 이런 단어인데 논객이란 말이 도대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딴지라디오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D-D-A-N-Z-I-R-A-D-I-O 영어로 딴지라디오 검색 시 이용 가능합니다. 각종 고발 정보 향유 즐거움이 널브러질 예정입니다. 들어와 들어와 딴지 인터뷰 쇼 김현진의 맹장전 노정태 씨라고 이렇게 딱 떠올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논객 이런 단어인데 논객이란 말이 도대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종의 가설적 집 단어가 복잡하니 단어가 그냥 한자로만 뜨면 무슨 뜻인가요? 제가 20대가 아니라 10대 말일 때 그때 이제 만약에 대학교 1학년 때 뭐 이때쯤이겠죠? 그때 이제 논객이란 단어가 싫다. 그러니까 논객은 무슨 말을 해도 마치 이렇게 자기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객인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논주라는 표현을 쓰면 어떻겠냐 하는 헛소리를 아 이거 말 됐는데 사라진 지금은 사라진 사라졌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딘가에 게시판에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논객이라는 직업을 가능한 직업이란 논객이라는 어떤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거는 바로 이 사람이 어디에서도 정착된 주인이 아니라는 데 있겠죠. 아 그런가요? 저는 뭔가를 논쟁하기 때문에 논객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다 약간은 남의 일이죠. 논객에게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논객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그 어디에도 제대로 묶여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에 방점을 많이 두시는 거예요? 되게 거기서 폼을 잡으려는 건 아닌데 논객질이 말이 되려면 그럴 수밖에 없긴 하죠. 그러니까 아니면 화끈한 정파적 당파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본의 아니게 혹은 반쯤은 본의로 반쯤은 본의 아니게 택하고 있는 현재의 포지션은 그렇게 정파적 지식인보다 좀 다른 차원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하는 사람 에 가깝죠. 정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요즘에는 가입해 있는 당이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그때 발목 잡힌 이유로 계속 노동당이 당비를 바치고 있습니다. 저는 입대할 때 그때 진보신당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진보신당에서 탈당을 하고 입대를 하니까요.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는 정당에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가고 싶은 정당이 없기 때문에 가입해서까지 지지하고 싶은 정당이 없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꼭 그것만 그런 건 아닌데 정당 그 자체를 지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려면 제 입장이 공정하다기보다는 아무튼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네요. 어떤 당의 강령이라든가 당의 내가 어떤 정당원으로서 이야기를 하려면 물론 그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당원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돕겠네 만에 이러다가 지금 출당당하고 난리도 안 냈잖아요. 한국사람들 한국사람들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정당에 소속된다는 게 그렇게 큰 윤리적 부담이나 행위의 부담을 안 주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제가 만약에 다시 정당에 들어가고 뭘 하면 저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안 주면 들어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고 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일 텐데 굳이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사를 굉장히 되게 논리적으로 진지하게 보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많이 반성이 되는데 저는 당비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노예찬 씨가 언젠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처럼 당비 자동이체하고 대의원 투표 안 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한테 정치하라고 해주는 사람이다. 그렇죠. 기둥이죠. 당의 기둥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제도가 자동이첸데 미치겠다. 근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노정태 씨 정도 되면 실제 정치에 뛰어들어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입당원서는 자기 손으로 써야 될 텐데 무슨 소리야. 그런데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의 사람들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영향을 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있을 때 그게 부럽다고 느껴지는 거는 통일은 대박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이게 정말 이렇게 많은 이들의 정신세계에 큰 충격을 준다. 샤먼이야. 우리 대통령은 이제 거북이 등껍질을 던져서 중요한 일 육던지고 심지어 남들 다 검은 양복 입고 애도의 뜻을 표할 때 흰색 발광하는 흰색이잖아요. 그게 소복의 흰색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나갈 때는 옛날 일이겠지만 그렇죠. 청승맞은 흰색이 아니라 샤이닝한 아주 그런 흰색 그렇죠. 우리가 장례식 때 입는 흰색은 사실 흰색이 아니라 염색이 안 된 옷감의 색깔인 거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입고 가신 색깔은 뿜어내는 애플에서 많이 쓰는 그런 종류의 대통령이 부러운 건 그럴 때 정도다. 그렇죠. 역시 이 사람 나는 국회의원 정도 하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바로 대통령 얘기부터 꺼내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가령 김현진 씨한테 지금 마냥 비례대표를 꽂아준다. 저는 아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일이 많아서 안 될 게 뻔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미리 털고 미리 털고 빨리 자사전거 같은 거 써가지고 후회와 통곡의 포지션으로 가면 진짜 승산 생겨요. 우리 사회가 잘못하고 우는 사람에게 절대 빡빡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요? 부모 잃은 사람한테도 관대하지. 그러니까요. 하여튼 저를 비례대표로 꽂아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할 것 같아요. 통곡과 이걸 한 다음에.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넓어지면서 동시에 제약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뭘 놓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막 함부로 아 나는 정치인이 될 거야. 나는 노벨문학상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약간 이제는 우리가 30대로서 나 노벨문학상 받을 거란 맨날 하는데 하여튼 근데 진짜 저 혼자 막 주는 어른인 척하고 아니 라종일 선생님 자꾸 받으라 그래갖고 근데 그 현실 정치에 들어가서 더 많은 영향을 주겠다 이런 야망은 안 생기세요? 그게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해야 돼요. 나도 비례대표 거절할래. 아 그렇구나. 그렇죠. 아니 정치가 뭐예요.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락수하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아. 저는 오히려 아주 모르는 사람들을 다수 상대하는 건 꽤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치의 핵심은 그런데 있지 않죠. 정치의 핵심은 이너서클 내에서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늘 긴장 늘 생각을 곤두세우고 그 계산이 자동으로 나와가지고 아 나 지금 예편 들어야지 나 지금 예편 들어야지가 정치의 본질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치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아주 넓은 힘의 정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나는 누구의 편이고 난 누구의 편이 아니고 이게 나눠지는 게 가장 근본적인 정치고 네. 그런데 제가 정치인이 부럽다고 생각할 때 정치는 그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입장과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발언과 뭐하는 뭔가 입법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런데 사실 그거는 두 번째 의미의 정치만 잘한다고 해도 첫 번째 의미의 정치에서 실패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아 그렇죠. 행정능력만 가지고 그리고 정치의 본질은 1번이에요. 정치의 본질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이 달려있는데 네. 제가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면 네. 저의 논객질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객이니까 네. 아까 처음에 여쭤보려고 한 건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시 빈민의 아이콘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네.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어떠셨어요? 어렸을 땐 조금 잘 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 저는 이제 경기도 부천 출신인데 네. 그 전에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인천에서 태어났다고 들었는데 저는 인천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다세대 주택을 하나 지어가지고 네. 건물주 네. 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다세대 주택이라는 걸 지을 때 어떻게 짓냐. 집주인과 전세 들어오는 사람의 재산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다만 건설비를 본인이 부담을 하고 네. 전세를 받는 거죠. 전세를 받아서 전세금으로 그 집 건설비를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전세가 들어오면 또 메꿔 그 전 전세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사실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지 않는 한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 우리 집 3층이 된다 그러면서 막 짱 부장 가봐 막 그랬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런 수준이었고 네. 제가 한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까지 살았던 집이 네. 딱 부천 신도시 그러니까 중동 신도시가 올라가는 걸 저는 다 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직전이었어요. 직전에 주택가가 딱 끝나는 직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의 상승과 중산층의 도약 이런 게 전혀 없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가지고 급격하게 가난해졌죠. 급격하게 가난해지고 그럼 사실 준비를 도와줄 만한 그런 형편은 전혀 안 됐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몇 달 하려고 해봤는데 그게 무리를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부유한 편은 아니었다. 그게 흔히 많은 경우에는 자기 부모님이 그 정도의 무리를 해도 본인이 데미지를 느끼지 않는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 하중이 느껴지지 않는 형편의 친구들이 본인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평범보다는 좀 잘 사는 것이다. 그것은 잘 사는 거죠. 굉장히 중산층인 거지. 네. 그렇죠. 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위에 누나 한 명이 있고요. 부모님 지금 다 계시고 아 누나 한 명 있구나. 원래 누나가 있는 남자들이 여자맘을 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여동생 있는 남자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동생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누나가 있다고 해서 꼭 남동생이 누나 말을 잘 들으려는 법은 없기 때문에 하긴 변희재 씨 같은 경우에 누나가 두 명이었지만 대학생을 여대생을 싫어하는 분이었고 얘기 나오자마자 이대생이라고. 아유 차이 누나한테 뭔 소리야 그게. 네. 하여튼 그렇고요. 아 그런 관계가 있었구나. 하여튼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정말 사회적으로는 자기 얘기를 거의 안 하시니까 이 사람이 어떤 포지션에 있나 그런 게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건 약간 웃긴 얘기를 하자면 한 몇 년 전에 저랑 요정태 씨랑 다른 분이랑 세 명이서 뭐랄까 세대를 대표하는 논객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는 적이 있잖아요. 셋이 뭐랄까 떨이 제품처럼 묶여가지고. 참고로 매체는 주간한국이었죠. 네. 아 그래서 저는 저는 논객이 아니고 그냥 내 얘기하고 그냥 하소연 같은 거 하는 에세이스트라고 생각해서 되게 민망했거든요. 정태 씨는 그때 어땠어요? 이렇게 자꾸 그 싸잡는 기사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손해보는 입장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가 특정 사이트. 그때 깨손이 있었나요? 깨손은 그 전이고 그때는 진보 누리였나? 아무튼 그렇게 인터넷에서 열심히 논쟁하는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아무튼 저는 좀 인지도가 형편없이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랬나?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얘가 좀 한대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김현진 씨와 같이 소개되는 것이 전혀 손해가 아니었다고. 아 불쾌하지 않았어요? 저런 무식한 애랑 같이. 오히려 김현진 씨는 상당히 일찍 라이징 스타였잖아요. 스타였죠. 지금은 굶어 죽지만. 지금도 이제 저 먼 하늘에서. 무슨 소리예요? 저 먼 하늘에서. 힐시메르코가 뭐야? 이러면서 물어보는. 힐시메르코가 뭐야? 이러고 물어보는 그런 건데. 하여튼 그때 약간 좀. 아 전 되게 민망했었거든요. 김현진 씨는 그 나는 018이다 김사랑 씨와 더불어서 사실 90년대 뜨거웠던 그 분위기의 최고의 아이콘이자 21세기 신세대의 또 최초의 별이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뭐랄까 PC로 글 써서 인터넷을 발표하지 않고 곧장 책으로 낸 마지막 점이죠. 아 PC통신에서 바로 책 나오는. 아니 PC통신이 아니라 그냥 이메일만 보내서 아무데도 발표하지 않고 바로 원고로 내는. 아 그러니까요. 입지전적인 케이스인데 어쨌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았잖아요. 참고로 그건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타이밍이 좀 그랬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대학을 갔고 어쨌건 뭐 이제 되게 저 개인으로서야 딴지리보에 이리드나이에 온라인 기자도 됐었고 뭐 그때 니들은 인마 니들은 뭐 팬더가 누군지 모르지 나는 맨날 같이 먹었어 뭐 이러지만 그거야 내 개인적인 그 떠드는 상황일 뿐이고 저 같은 경우는 뭐 20대 중후반까지 뭐 그냥 아니 불쾌하시지 않았더니 되게 다행입니다. 아니 불쾌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영광이었죠. 아니 이러지 말아요. 당신같지 않아요. 하여튼 오늘 해보고 싶었던 얘기는 어떤 혐오에 대한 얘기예요. 또 이제 지금까지는 노정태 씨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요즘 정말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모두를 혐오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요즘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모두가 모두를 혐오한다기보다 혐오를 즐기는 사람과 혐오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혐오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 혐오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대응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걸 깨닫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혐오는 있는데 남성혐오라는 말을 사람들이 쓰지만 남성혐오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는 이따가 청취자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아니 잠깐만 어떻게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죠? 나는 게시판을 매일 보고 매일 댓글을 다니까 네 죄송합니다. 트위터에도 다 답글 달아 지금 우리가 녹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청취자 질문이 들어오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미리 공지를 했으니까 당신은 몰랐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정태 씨의 블로그가 트위터를 보면 최근에 저희가 그걸 맛팔이라고 그러죠. 트위터 누뚱이라서 됐는데 여성혐오가 요즘 정말 시끄럽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트윗을 하고 의견을 개신하고 있어요. 정말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이슈가 더 개발되고 더 우리 사회를 나아지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여성혐오를 딛고 넘어서서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 나온 고종석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의 기존의 아니 그 사람은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여자들이라는 책도 냈는데 왜 그래? 그 좋아함은 존중, 그러니까 본인은 존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대상으로서 좋아하는 것일 뿐이지 그게 다시 원래 돌아가보면 방금 그 말을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트위터에서 아무리 여자들이 막 분노하고 그러고 있다고 해도 막 쓰루, 그러니까 넘겨버리잖아요. 막 넘겨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 선생님도 그랬고 고 선생님도 그랬고 막 넘겨버리는데 내가 하면 어쨌건 9년이고 남자이기 때문에 더 저는 욕을 먹어요. 그런데 이 이슈로 아무도 비난받지 않는 상태는 정말 최악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신해서 제가 사실 저는 엄밀한 임사는 당사자가 아니죠. 여성이 아니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욕을 먹어야 돼요. 누군가는 욕을 먹고 누군가는 계속 비난을 받아야 그건 잘못됐다고 누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슈가 존재하죠. 이슈가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논의가 더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성혐오라는 현상 자체는 우리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하는 건데 그리고 인터넷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있어 왔던 현상인데 그것이 새삼스럽게 지금 2015년에 와서야 얘기가 되는 이유는 여자들이 반격을 했으란 말이죠. 그런데 여자들이 반격을 하는데 문제는 그 반격을 하는 여자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남자 지식인들이 언급을 안 하다가 제가 그 편을 같이 드니까 그제서야 진 교수님이 저한테 어쩌고 어쩌고 한 여자들은 그렇다 치고 너는 대체 왜 그러세요? 너도 여자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진짜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 마이 갓 저 그 트윗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물론 저는 그 경우는 좀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놓고서도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동시에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하나 내가 좀 여기서 이렇게 어쨌건 나름대로 한 가닥 하시는 분들한테 미운 털이 계속 박혀가면서 내가 꼭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을 사실 안 해요. 사실 안 하고 있고 왜냐하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보통 얼르고 달래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쓰나 그런 생각은 좀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여태까지 얼르고 달래서 잘 됐으면 잘 됐는 게 없죠. 그러니까 대화와 협상의 기본은 제가 법대를 나왔으니까 좀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용어를 섞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상대방이 계약된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유의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김현지 씨가 저한테 그 볼펜을 팔았고 제가 그걸 10만 원에 사기로 이상한 계약을 했는데 제가 볼펜만 먹고 날라버리면 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0만 원을 낼 수 있도록 강제를 해야 되죠. 그게 궁극적으로는 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어르고 달래고 둥기둥기해서 모셔봤자 그분들은 그냥 그 순간에만 기분 좋고 말지 뭘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구조에 크랙이 생겨야 될 필요가 있죠. 특히 아저씨들 전문 저격수잖아요. 저격까지는 안 했어요. 저격 같던데 거의 고종 선생님한테 보십시오. 이러면서 이럴 때 보면. 그런데 그래갖고 제 저번에는 수염이 쉽게 나오는 분 누구죠? 황교익 선생님이요? 하고 통화를 한 번 했어요. 마음 많이 안 좋으시죠? 이러니까 나한테 왜 그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할 말이 없어서 그 친구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좋게 좋게 제가 알랑거린 적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도 했어요. 아직 젊잖아요. 이러면서 여자들한테 인기 생기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랬더니 그거 온구나!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건 죄송해요. 그냥 좋게 좀 넘어가 보려고. 인기 있으면 좋죠. 인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게 진짜 우리나라 남자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정태 씨가 여자 편 들고 있는 걸 보면 혹시 저 새끼가 인기를 얻으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안 받아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저의 계정을 직접 들어가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막 그렇게 열심히 페미니즘 이슈에서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많은 여성분들이 또 저를 블락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봤자 십친함이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외부자로서 그냥 아, 쟤들 다 시끄럽고 노정태가 그 옆에 붙어있네라고 생각을 하면 다 한 덩어리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이게 입장이 달라요. 맥락이 다르고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건 아까 페미니스트냐고 물어봤을 때 페미니스트라고 대답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페미니즘의 여러 가지 차원 중에서 어디에 있냐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공공선에 가까운 무언가로서의 페미니즘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죠. 여자들의 한과 정서 이런 거를 난 너무나 이해해 이런 페미니스트는 아닌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식의 태도도 욕을 먹겠지만 아무튼 가령 트위터에 이제 과로치고 RT라고 써있고 메가리아 봇이라고 써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메가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캡처해서 올리는 계정이죠. 그 계정 저 불락한 상태입니다. 아 진짜? 거기서 개념남이라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가끔가다 보면은 메가리에선 저를 욕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 아 그 아이유권 네네. 아 네. 그거 갖고 거기서도 왜냐하면 그쪽은 그러니까 아동성폭력에서 물론 남아들도 많이 아동성폭력을 당하지만 아동성폭력에 가장 큰 피해자는 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입장은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아동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너네가 갖는 건 좋은데 여태까지 한국 사회가 아동성폭력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한 사회가 아니냐고 관대했는데 아이유가 뭔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잘 보면 아동성애처럼 보입니다.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두들겨 패는 건 너네가 아이유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게 아동성애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동성애 그 자체의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의 입장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달라져요.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그냥 시끄러운 그 여자들 한 무대기와 노정태가 옆에서 붙어서 저 새끼는 뭐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 여자들이 다 똑같은 여자들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자는 다 여자 품 들어야 되지 않아? 이런 거야말로 페미니즘에 대한 굉장히 저급한 인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편 이제 페미니즘은 남녀평등주의 아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페미니즘에 대한 단견적 이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유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까지 여고생들이 벗고 나와서 정말 선정적인 춤을 추는 거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할 말이 없어서 가만 놔뒀잖아요. 이건 그냥 제 의견인데 그렇게 뭐랄까 롤리타 컨셉으로 소비가 되는 거는 상업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나서서 그렇게 연출을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아이유가 아이유가 본인이 상품이 돼서 롤리타 컨셉을 팔아먹을 때는 여태까지 한국사유가 참 좋아했잖아요. 너무 좋아했죠. 삼촌 뭐 이런 해서 너무 좋아하다가 사실 그 가사를 잘 읽어보면 가사가 좀 엉터리예요. 이게 잘 쓴 가사가 아니고 이게 제재라는 그 애의 뭔가 이렇게 복잡 미묘한 내면을 이렇게 빵 터뜨려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화자한테 너무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아이유가 다섯 살 남자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침을 닦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보이는 게 된 건데 심지어 장기야에 대한 러브송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야 그게 그냥 가사를 좀 잘못 쓴 거예요. 본인 뜻대로 안 나온 거라고 가사가 그럼 이거는 롤리타라고 욕먹는 것보다 아이유씨가 더 불쌍하게 느껴지는 그런 지점인데 책도 많이 써보고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의도대로 안 되잖아요. 100% 의도대로 안 되죠. 절대 안 돼. 팔리지도 않고 물론 그렇죠.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중요하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질문 중요한 거예요. 한국 남자들이 페미니즘 진영에 굉장히 친 페미니즘적으로 되느냐 마느냐 인건데 여자들한테 인기가 생깁니까? 친 페미니즘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불낭만이 당해 있다고 안 생겨요? 이러면 안 좋아 페미니즘 생기고 안 생기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편해져요.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차피 오프라인의 인간관계가 대단히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없는 건데 가령 내가 대학생이다. 그랬을 때 내가 대학생 남자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페미니스트 나는 페미니스트 막 얘기를 할 때 거기서 비아냥거리고 시시덱거리는 남자들 틈에 껴있는 것보다는 조금 고독해 보이는 남자가 되는 게 훨씬 이익일 것이다. 어떤 성적으로도 뭐 그렇죠. 고독한 남자 멋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맨날 여학생이 아니라 페미니즘 동아리 같은 데서 약간 강연 비슷하게 얘기하자고 하면 여자들은 짧게 얘기하는데 거기 꼭 한두 명씩 있는 남자들이 정말 길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걔들은 그게 양기가 주댕이로 쏠려서 처음으로 누누철 씨가 비합리적인 얘기를 했다. 아니 이것만큼 합리적인 얘기가 어딨어요. 맨스플레인의 욕망이죠. 정말 둥기둥기 해주니까 그런 것 같고 저는 늘 했던 생각이 뭐랄까 각종 진보적인 정당에 있는 남자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걸 보면서 혹시 저놈들은 새누리당에 가고 싶을 때 못 가서 여기 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야비한 의심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운동권 망한 다음에 각자 고향에 따라서 당을 선택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 보면 남자한테 어떤 이익이 되냐라고 한다면 일단 혼자 있는 늑대는 멋있어 보여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꼭 혼자라고 생각할 수도 아니고 여자, 여성 여자, 사람, 친구 라는 카테고리가 가능한 종류의 남자가 있고 그게 안 되는 남자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분께 했던 얘기도 그런 거잖아요. 여사친 있어요. 없었지. 그게 되려면 사실 일종의 애티튜드의 훈련이 필요한 건데 그것도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상대방한테 위압감을 주지 않고 그러면서도 비굴하지 않은 어떤 정말 친구 대 친구로서의 태도를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럼 지금 여사친이 많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오프라인에서 되게 인생이 추리하다고 아니 온라인으로라도 온라인이야 뭐 근데 그게 되면 일단 남자가 위험하지 않으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맞아 위험하지 않은 것만으로 되게 공업더라 그렇죠. 위험한 남자가 멋있는 건 네가 임재범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나를 강간하지 않을 것 같기만 해도 되게 좋아 보여요. 그렇죠. 일단 위험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게 가장 먼저인데 거기서 많은 남자들이 큰 결격 사유를 보여주잖아요. 네. 거기서만 일단 벗어나봐라. 솔직히 너희들의 인생 내가 어떻게 알겠니 라는 게 여기엔 깔려 있잖아요. 하지만 맞아요. 나쁜 남자가 개새끼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나쁜 남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육체적 능력이 탁월하고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고 차마 말을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돌려 말한 것 뿐이지 세상에 그 어떤 여자도 나를 때리는 남자를 좋아한다. 너무 좋아서 나빠. 합의된 SM플레이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걸 좋아하진 않죠. 맞아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여자친구들하고의 관계는 어땠어요? 그냥 잘 지내는 아닌데요. 그걸 뭐 더 어떻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형적인 남자가 돈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런 평범한 그런 연애연자 아니면 정말 둘이서 정말 학습도 같이 하고 뭐 평범한 연애라는 것이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내도록 정해져 있나요? 아니죠. 요즘은 뭐 데이트 통장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영화 보고 술 먹고 뭐 그냥 약간 우리나라 데이트 코스는 되게 지리하잖아요. 그런 연애를 했는지 가끔 놀이공원 가고 아니면 뭐 같이 책을 읽는다 이런 약간 특이한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아닌 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용 연애와 연애 연애용 연애 이거 좋은 말이다. 연애용 연애와 일상용 연애를 분리한다거나 이게 이 사고 방식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제 많은 남자들이 마누라는 가족이니까 섹스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나가죠. 그것은 근친상관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욕점은 밖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우리가 사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많이 꿀릴 게 없는 이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파트너와의 관계가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끼리 같이 다니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숨거나 가령 동성커플이라고 치면 엄청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성애자들은 이득 보는 거지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사회의 스탠다드니까 그랬을 때 자신의 애인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넓히는 건 그 어떤 경우에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뭐 그 정도? 근데 우리 사회가 최근 만의 일은 아닌 것 같지만 도대체 여성혐오가 왜 이렇게 한국의 역사와 함께할 정도로 심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평소에 정말 이것도 여성혐오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뭐 때문이냐를 얘기하는 거다 뭐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저랑 김현진 씨의 세대 이 세대에서 남녀 성비가 많이 깨져 있잖아요. 네. 근데 남녀 성비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75년생부터 시작해서 80 한 6, 7년 그때까지 간별낙태가 절정을 이뤘다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왜냐 우리가 한국전쟁 끝나고 직후에 남자들이 싹 죽었잖아요. 전쟁하고 그래서 여초사회였는데 그때도 어차피 한국 남자들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남자가 숫자가 많고 짝을 못 찾아서 그렇다고 말을 하면 그건 되게 좀 사태를 호도한 결과를 나갈 수 있고 아 옛날에 진중권 교수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자는 수가 많으면 많아서 천하고 귀하면 귀해서 천하다. 귀하면 단지 귀한 약탈품이 될 뿐이고 수가 많으면 많아서 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자를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동등하게 남자랑 마찬가지로 그냥 여자도 사람이다 라는 어떤 페미니즘의 기본적인 명제가 아직까지도 한국사회에 잘 받아들여져 있지 않구나 라는 걸 기본 디폴트로 놓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디폴트로 놓으면 우리 사회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여자를 동등하게 사람으로 생각해오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지금까지 역사는 퇴보해 오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지금도 우리가 트위터나 인터넷이나 하고 있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늘은 또 뭐였죠? 연합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나온 판결이 있어요. 오늘은 11월 16일 월요일인데 오늘 나온 판결이 어떤 남자가 몰카를 찍다 걸렸습니다. 몰카를 찍다 걸렸는데 34장인가를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 증거로 나온 사진들을 쭉 보니까 여름철에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있을 때 전신을 찍은 것도 있고 되게 노리고 계단 올라갈 때 밑에서 찍었겠죠. 아니면 지하철에 앉아있을 때 위에서 찍어서 가슴골 보이게 찍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럴 때 이 사진 전부에 대해서 유죄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유교적인 원리로부터 벗어나 있으니까 여름에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 건 정상적이고 그냥 일상이다. 그럴 때 전신을 그냥 찍었다고 해서 그것까지 도초할로 봐버리면 우리가 성적 엄숙주의에 굴복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상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옷을 가볍게 입고 있는 것을 그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그 자체를 금기시하면 안 되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냥 전신을 찍었을 때 그것까지 유죄로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음란물이 그러니까 여자가 옷을 가볍게 입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음란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음란물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뿐더러 여자들이 음란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름철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릴 수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이 흔히 말하는 성적인 부위 엉덩이나 가슴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리만 찍어도 그 찍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서 노골적으로 성적 의도가 보일 때 이거는 분명히 유죄다. 그러니까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인가 이렇게 해서 실형이 나왔어요. 아니 근데 전체 사진을 찍으면 이건 또 초상권의 문제가 그렇죠. 그건 초상권의 문제로 가야지 그거를 그냥 일상복의 일부일 뿐인데 그걸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음란물이라고 해버리면 우리 사회는 여름에 옷을 가볍게 입고 다니는 여자들을 모두 음란물 취급하는 셈이 되어버린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를 기사를 쓸 때 그러니까 여자가 옷을 섹시하게 입고 있으면 전신 촬영 때는 몰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찍어라 이런 얘기네. 아니면 네가 옷을 그따위로 입었으니까 사진이 찍히지 하지만 그건 몰카로 처음을 뺐지 않거든 하는 거잖아요. 진짜 아니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왜곡 이런 종류의 비하 이런 종류의 공격성 여성에 대한 공격성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계속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점점 시정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되게 멀리 돌아왔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방송이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 방송에서 이제 방송편들의 내용을 묻고 뭐 PD들 인터뷰도 그러니까 PD들의 그 회고도 있고 이제 김상중 인터뷰를 포함해서 김상중 문성근 등의 인터뷰가 포함된 그것이 알고 싶다 책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원고를 한 300매 넘게 이제 그 방송분을 보고 내용을 썼거든요. 한 300, 400매를 썼는데 92년도에 화성 연쇄 살인사건을 소재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게 7회였나 6회였나 뭐 아무튼 있어요. 그걸 보면 그 당시에는 한국사회에 성범죄 상담 특별반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그냥 남자 형사한테 자신의 강간 자신이 당한 강간인이고 흔적 같은 거를 설명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신고를 안 해요. 아니 신고해봤자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그게 그게 왜 성폭력인지 못 알아들고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니까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이제 범인이 한 3명 정도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똑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 가장 중요한 초반부에 있는 사건은 그 앞쪽에 그 전 그 전에 직전에 화성지역에서 났었던 연쇄 강간사건과 일치하거든요. 행동패턴이 그런데 문제는 그 연쇄 강간사건과 살인사건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왜 이렇게 나가냐면 92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대한민국 올림픽하고 엄청나게 구군이 성장하고 있었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페미니즘도 잘 나갔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성폭력을 상담하기 위한 전담 여성 경찰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운 게 있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 사회는 훨씬 뒤떨어져 있었다. 지금도 납돌나가진 않지만 여기까지 온 거는 더 밝은 미래를 얻기 위한 모두의 노력 때문이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영광을 너무 그렇게 굉장한 걸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생각도 들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92년도에는 한국에 그런 게 없었고 이제 점점 생겨나와서 이제야 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저도 전 노정태 씨 트윗을 열심히 보니까 대단히 많은 거를 한국 여성들이 얻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청취자 질문이 있어요. 저는 도저히 대답을 못하겠고 읽어드릴게요. 맹장전 1부 때 끝자락에서 페미니즘 관련해서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가 희한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현재 대학가에서 과거와 비교해 여자총학이 줄어드는 중요한 이유가 역설적으로 그들이 소수여서가 아니라 다수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왜 언급 안 하는 건가요? 현재 한국의 남녀대학 진학률은 2009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어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학우가 다수가 되는 현실에서 오로지 여학생들 외의 권익만을 대변하는 여학생 외의 존치는 현재 학내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런 이유로 여자총학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여학생의 권익이 줄어들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변희재 씨가 말하는 당시 학내 페미니즘의 패단은 진행자 여러분이 변희재 개인의 판단에 국한된다고 비겁하게 눈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절 대학을 다니면서 페미니스트들과 조금이라도 교류했던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것입니다. 90년대 운동권 자파세대들이 전유한 과잉되고 기형적인 페미니즘의 패단이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게 증명된 게 얼마 전 유시민 선생의 딸 유수진 씨의 서울대 담배녀 사건입니다. 헤어지자고 말한 남자가 담배를 피웠다고 그것을 성폭력이라고 우기는 그들의 교조주의적 작태가 일반 언론에도 그대로 공개되었죠. 예전부터 좌파진영의 평론가들은 이런 페미니즘의 해악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절대 입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고 시대의 착오적인 절대적 약자론을 내세워 무조건적인 페미니즘 찬양으로 일관하더군요. 한국에서 일부 보수를 자칭하는 사이비 세력들이 김대중 비하와 홍어 운운하는 것을 자신들의 사상 검증의 척도로 삼는 것처럼 한국 좌파들도 가만 보면 페미니즘의 비열한 궤변과 해악에 대해서는 철저한 외면과 무조건적인 지지로 일관해야 한다는 게 자기규범화된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질문 초반에 너희가로 시작해서 너희가는 제가 넣은 너무 이상한데 생각해서 담배녀라는 이름이 붙는 것부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물론이죠. 이거야말로 과잉되고 기형적인 여성혐오 제가 이제 그 사건은 정확히 모르니까 제가 모른다기보다는 제가 아는 것은 어차피 보도된 수준이기 때문에 사태의 전말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건 그게 정당하다 부당하다를 제가 판단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어젠가 어젠가 그젠가 이별 통보한 50대 자기 동거녀를 살해한 60대 남성 이별 통보한 자기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이렇게 안전이별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있겠어요. 일상의 영역에서 여자들이 남자에게 겪는 그 위혜의 강도에 대해서 저도 남자니까 제가 겪어서 알 수는 없죠. 겪어서 알 수는 없는데 자료와 수치와 그리고 듣는 얘기들을 통해서 종합을 해봤을 때 애초에 거기에 대해서 여자 다시 감조하지만 여자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은 실존하는 것이고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못한다면 논의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는데요. 2014년 한국여성의전화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서 살해된 여성이 최소 114명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95명인데 또한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주변에 있는 자녀나 부모 친구 등 그러니까 114명 말고도 57명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고요. 이 계산에 따르면 최소 1.7일의 간격으로 한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서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험을 입고 있다.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1.3명 1.3일에 한 명은 아내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의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신고를 안 하는 걸 치면 훨씬 더 많겠죠. 말씀하신 자료가 있어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보진 않았으니까요. 남자들이 과도한 페미니즘 이라는 것을 인해서 겪는 피해가 뭐가 있냐를 들어보면 나는 기분이 나빴다. 여자 휴게실만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막상 남자 휴게실을 만들어주면 남자들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남자들만 모였을 때 자신들 스스로를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저도 남고 나와서 매우 잘 아는데 남자들만 모였으면 그 공간의 퀄리티가 정말 힘들어지죠. 그건 남자들도 스스로도 잘 알잖아요. 그런가요? 남자들 정말 잘 알아요.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나 여자도 없는데 왜 들어가나 드럼의 레벨이 그런데 왜 여자 휴게실만 있냐라고 한다면 남녀 공용 휴게실에 여자가 있을 때 그 여자가 안심하고 쉴 수 있냐라고 물어봐야죠. 그건 휴게 자체가 안 되죠. 휴게가 안 되니까. 왜 여자 총학만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요새는 그나마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왜 있었고 왜 있어야만 했냐고 물어본다면 한번 남자 총학을 만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의제화할 수 있는 이슈가 뭐가 있냐라고 되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 총학들에게는 지금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총학은 뭘 제기할 수 있죠? 뭐 더치페이? 남자들이 제기하는 지금 과도한 페미니즘의 문제라는 것이 사회적 의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겪는 어떤 불편이나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 등등이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사회가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그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지 그거를 남자 전체의 권익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한국에서 남자가 남자라는 종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는 군대밖에 없는데 군대를 갔다 오는 게 물론 많은 남자들에게는 손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규직 아니면 공무원이 된다. 그러면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는 게 100% 이익이죠. 왜냐? 호봉을 쳐주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가 직능과 아무 상관없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호봉을 쳐줘요. 남자랑 여자랑 입사 1년 차에도 연봉이 달라요. 왜냐하면 군대 때문에. 아니 군 가산점은 이미 존재합니다. 호봉의 형태로. 호봉이라는 형태. 그걸 잠깐 잊고 있었네요. 아니 이건 엄청난 차이에요. 왜냐하면 호봉은 쌓이면 쌓일수록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샜는데 군 가산점 문제의 핵심은 군대가 남자한테 월급을 안 준다는 거고 월급으로 받아서 돈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뭐 자기가 보지도 않은 아니면 보면 떨어질 9급, 7급 시험에 가산점을 왜 안 주냐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시험에 붙어라. 시험에 붙으면 군 가산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좀 기왕에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로서 받는 차별. 그것이 사회적 의제로서 존재한다면 제기를 하라 이거죠. 그렇죠. 국방부의 제기를. 뭐 국방부에서 어디건 조직화를 해서 제기를 해라. 페미니즘이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그럼 뭐 카운터 인형 같은 걸 한번 만들어봐라. 그렇게 대화를 해보자. 그랬는데 뭐 가령 고성재기 씨 같은 경우도 결국은 더치페이에게다가 떨어져서 그랬잖아요. 아까워라. 아니 더치페이가 자신의 목숨을 걸 이슈가 아니죠.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걸 사회가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그렇죠. 해당 여성과 해결해야죠. 그거는 담당자와 상담을 보셔야지. 담당 여성과.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인상에 남는 말이 페미니즘이 남자들한테 어떤 피해를 줬느냐. 이거는 정말 인상에 남는 한 구절이네요. 피해를 줬다면 이런 건 있겠죠. 남자이기 때문에 그냥 거져먹었던 것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예 여자를 안 뽑는다. 처음부터. 그러면 남자들 중에 원래는 상위 10%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여자들이 모두 제거된다는 상위 20%까지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걸 당당하게 요구하실 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수준의 얘기까지 반박하는 건 좀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길게 써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질문지를 이렇게 아직도 제 손에 없는 질문지를 이렇게 희끗희끗 쳐다보고 있으면 네.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질문이. 저게 뭘까. 근데 저도 맥알리안이라는 사이트에 얼마 전에 들어가 봤는데 아 근데 제기해라 이런 말은 살짝 불편하긴 했어요. 마음이 좀 그래도. 근데 전반적으로 참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주신 분이 또 있는데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맥알리안에서 맨날 야 한국 여자들 다 뵙고 갓 양남 만나라 이런데 저는 양남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카츄샤를 하셨으니까 양남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좋아요? 제가 양남들을 봤어도 뭐 사겨본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네.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래도 양남들과 가장 많은 교류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애서홀들은 똑같이 애서홀인데 아 애서홀은 뭐 네 애서홀은 애서홀인데 근데 뭐 좋은 놈은 좋겠죠. 네. 그게 제일 현명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좋은 놈은 좋겠지 진짜. 나쁜 놈은 나쁘고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남자들이 여자를 대하는 것에 사회화가 안 돼있다라는 건 좀 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건 배우면 되는데. 페미니즘 탓아줘요. 배우기 싫으니까 페미니즘 탓아는 건가요? 뭐 동전의 양면이 계속 이렇게 둘러가는 거죠. 네. 저도 이제 딴지에서 되게 나쁜 년 되는 건가? 아 그러지 마세요. 막 이러고 아 그래요? 네? 아니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설마요. 우리가 광고도 스스로 따야 되는 우리가 그런 탄압을 받겠습니까? 우리 청취자 수준 나는 믿고 있어. 광고를 해줄 사람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는 아이디 뜨거운 손수건 쓰시는 분이 메갈리아 사이트 개설을 기점으로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에 관한 이야기가 적잖이 들립니다. 개별적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개념적으로는 여성 혐오에 반대되는 남성 혐오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만 막상 반대자들에게 어째서 개념적인 남성 혐오라는 게 성립될 수 없는지를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네요. 제 말 주변이 부족한 건지. 노정태 님은 이 주장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개념적 남성 혐오가 성립될 수 없음에 동의하신다면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컨닝을 해달라는 건데 친절히 해주세요. 남자라서 차별받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인 한과 서름을 털어먹기 때문에 뭔가 한방의 펀치 라인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머리는 짧지만 스님이 아니다 보니까 즉문즉설 이런 건 안되네요. 아니 어차피 녹음하다 이거 끊고 여기 하면 되니까 천천히 생각하세요. 아까부터 그 개념을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아 맞다. 우리 녹음 방송이죠. 지금 남성 혐오라고 얘기되는 그것들은 여성 혐오의 양식을 그냥 갖다 쓰고 있을 뿐이고 여성 혐오가 왜 여성 혐오냐고 묻는다면 여성 혐오는 여자들을 대상으로만 삼고 그 과정에서 남자들끼리 유대를 강화하기 때문에 여성 혐오가 존재하거든요. 네. 그 호모소셜이라는 말하고도 관계가 있는 호모소셜의 파생물이잖아요. 결국에는 사회를 여자들이 지배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호모소셜이 뭔지 청취자들한테 잠깐만 얘기 좀 해주세요. 나 말고는 다 아는 남자로서의 공동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내무방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되죠. 거기서 이제 다들 걸그룹을 보고 있다고 치면 아 뭐 전 뭐 이렇게 군대 전혀는 뭐 어쩌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디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디에다가 무엇을 A를 B에다가 C하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할 텐데 A를 B에다가 C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종류의 인간들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우리가 아닌 바깥으로 밀려나죠. 첫 번째로는 그 대상화되고 있는 여자들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여자들한테 성적이 관심이 없는 게이들 동성애자들이 동시에 이 우리에서 떨궈져 나가지만 이 여자들은 남자 그룹에 당연히 낄 수가 없고 아 그래서 여성 혐오와 동성애자 혐오가 같은 홍보소셜이라는 거군요. 동성애자들은 이제 이 조직 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도 여자 좋아하고 걸그룹 좋아하는 것처럼 행세를 해야 되죠. 네. 여자들 모여있을 때 남자들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안해요. 그럴 리가 있나? 안하지. 절대 안합니다. 막 그 여자들 모여가지고 막 아 뭐 지나가는 저 남고생 똥댕이가 탱탱한데 한번 주물러보고 싶고 뭐 아이고 저놈 참 불안이 싫았네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냐 안하죠. 안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를 그렇게 대상화 그러니까 집단으로 여자라는 집단이 남자들을 대상화해서 여성들 내에서 조직화를 하고 위계화를 하고 사실 난 조금 해봤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하죠.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그게 어떤 사회적 의제화가 돼 있냐. 그렇진 않죠.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모여서 뭐 엑소 아 뭐 섭취하고 싶어 이런 게는 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일종의 아이돌 팬덤이나 뭐 그런 데를 가보면 굉장히 존중하는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막 와 뭐 누구누구 좋다 뭐 치흑이응 너무 좋구나 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치흑이응이 뭐야? 뭔지 아세요? 팬덤이 무서운 거여서 이렇게 함부로 실명을 부르면 안 됩니다. 아 네네. 아 이 사람 이름이었구나. 저는 어떤 부위인가 해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식인데 그냥 떠오르는 얘기를 몇 개를 하자면 왜 여성학과는 있는데 남성학과는 없냐.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네. 남성부는 왜 없냐고 이런 거. 네. 왜냐하면 모든 부가 남성부니까. 아 네. 그러니까 왜 여성경제학은 있는데 남성경제학은 없냐라고 물어본다면 기본적으로 경제학이 삼고 있는 인간의 기본 모델이 남성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게 나가서 돈 벌어오는 남자를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남자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남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 남자를 중심으로 할 때 그 남자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었냐. 여자를 대상화함으로써 형성되는 남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남성혐오는 남성혐오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여성혐오의 문제를 가시화하려고 노력하는 집단은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렇게 막 여러분께서 인터넷에 꼭 일배가 아니어도 인터넷에 거의 모든 공간에서 그렇듯이 여러분이 김여사 욕하듯이 그렇게 김기사 욕하고 맞아. 여러분이 거의 모든 인터넷 남초 게시판에서 노골적인 음란물은 아니어도 지나가는 여자 사진 찍어가지고 품평을 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한국 남자 사진을 찍어가지고 품평하는 한국 여자들이 있냐. 없죠. 없잖아요. 참 너무 만연한 현상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딱 잘라서. 그럼 이분이 말한 대로 남성혐오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간결한 대답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남자들은 혐오를 당한 혐오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보편적인 주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오,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려면 소수 집단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한국 남자는 스스로는 그렇게 징징거릴지언정 어떤 소수 집단, 마이너리티 집단으로서 가시화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뜨거운 손수건님. 누군가가 만약에 남성 혐오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으면 해당 여성과 해결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구청, 해당 구청 동사무소 중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와 해당 여성과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도 노정태 씨랑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본 적은 처음인데요.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이 맹장전에 임하면서 각오를 들어보고 방송을 끝낼까 해요. 일단은... 내가 조갑제를 데려오지 못하면 당장 아웃이야. 이탈할 거야. 아마 꼭 데려와야지. 꼭 데려와야지. 근데 아무튼 저는 오히려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게 처음에 기획하실 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출발하셨었나요? 견지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는 욕하는 건 질렸어. 보수인 사람들. 그리고 그 욕하는 거는 연못물에 돌 던지는 것 정도의 파문도 못 일으킨다. 왜냐면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봤자 뭘 하냐. 그리고 저 사람들을 좀 이해해보자.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는지. 제가 그때 변희자 씨한테 그랬잖아요. 웃으면서 무슨 약을 하셨는데 이렇게 됐냐고. 진짜로 그런 게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어른들은 팟캐스트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매체가 달라지면서. 근데 어른들이 갖고 있는 지혜의 전승이 굉장히 끊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른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좀 좋은 얘기도 들어서 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정되는 게 아깝다. 그 두 가지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실 때도 그 정도 취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참여를 결심을 했고. 처음에는 그냥 몇 개 꼭지에만 게스트인 것처럼 얘기가 되다가 점점 얘기가 커졌죠. 이제는 김현진과 노정태 가나다 순으로. 매일 잠시 원해. 가나다 순으로 중요도 순으로. 아 무슨 소리예요. 중요도 따지면. 아니야. 내가 노정태 씨를 데리고 온 건 두뇌를 외주한 거라고.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터뷰의 핵심은 섭외입니다. 섭외가 안 되면 인터뷰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섭외는 제가 담당하고 있고 머리는 정태 씨가 담당하고 있어요. 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고 욕하는 게 재미있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어요. 그때는 또 모른다고 생각을 안 했죠. 그때는 그때의 방식대로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와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때 알았던 것이 정말 알았던 거라고 확신하기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요즘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문열 책 장례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는 그게 정말 후련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이문열 작가님의 발언의 레벨과 그거는 정말 좀 매우 공격적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고향이 영양인데 영양이 좀 그래. 이재호를 배출한. 네. 그래서요. 근데 어쨌건 우리는 이제 책을 태웠죠. 우리는 책을 태우고. 저는 안 태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넓은 의미에서. 그랬는데. 뭔가 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령 소설가 복거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복거일 작가가 계시죠. 아. 나 섭외 명단에 있어. 네. 그분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꼬인 주장을 내놔요. 언제나 칼럼을 쓰자고 거대 언론에서 지면을 주면 딱 정권에서 원할 것 같은 얘기만 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얻어낸 보수 내에서의 소설가로서의 한 줌의 입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과학 소설가 내지는 그냥 소설가로서의 복거일은 정말 합리주의와 개인주의를 엄청나게 휘구한 사람이거든요. 칼럼니스트 복거일과 소설가 복거일이 그린 세계가 너무 다른데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보수인들은 그런 모순을 몸으로 껴안고 살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프레임으로 이해하자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조갑재라는 사람을 이제 그분을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건 거의 조갑재의 맹장전이 됐어. 모두가 그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조갑재 얘기밖에 안 하는데 조갑재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도 그런 식의 것이고 우리가 인간을 대하고 인간과 대화하는 방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지 못한다면. 네. 중요한 말씀이군요. 아마 더 표류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대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구 구조와. 맞아요. 지금 2012년 대선도 1대1로 5대5 해서 붙었더니 졌잖아요. 2017년에도 어차피 똑같이 민주 대 반민주로 해서 싸우면 더 많은 표차로 질 수밖에 없어요. 더 처참하게 지겠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는 우리 편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왔거나 지금까지는 우리 편이 절대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해왔던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당장 우리 편으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공통의 영역이 있을까를 찾아내서. 네. 그 생각했어요. 공통의 영역.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공통의 영역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기왕에 무슨 욕을 먹어도 별로 데미지를 얻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막강한 섭외력을 가진 김현진 씨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 진영에서도 광고를 받습니다. 네. 저 뭐 안보이시고치 이런 광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하나 뭐 이러면서 국정원 광고 이런 거 들어와도 정말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할 거예요. 많은 좋은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함 부탁드리고요. 아 그러면 뜨거운 손수건님 하는 짓이 예뻐서 제가 청취자섬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육체탐구생활이라는 신간이 나왔는데 네. 걔 망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한 권 꼭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면 저희 제작진에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딴 거 필요 없어 이러지 말고 표지사진 잘 나왔으니까. 네.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태 씨 오늘 오랜 시간 별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분이 이렇게 많은 얘기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려요. 그러게요. 이게 또 초반에 이러니까 어안이 벙벙하면서 아 이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가 없구나. 내가 먼저 털렸으니까 이제 쉽게 물러날 수 없겠다. 아 이거 이게 다 나의 전략이었나 이러면서 혼자 반짝. 앞으로 냉장전에서도 많은 활약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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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